시청자 추천 숨은 맛집 찾기 끝입니다. 제 1탄인 소울푸드 음식이 저의 소울푸드를 추천받았거든요. 아 그렇습니다. 이 대형 프로젝트의 1탄 김준현의 소울푸드. 그중에 저희가 가볼 곳은 강서구 화곡동에 위치한 40년 전통의 양념 돼지 갈빗집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시면서 양념을 무척하면서 구시면 돼요. 반갑습니다. 점이었다, 점이었어. 그렇지. 아이고, 기쁘다. 아이고, 고추냉이. 아이고, 고춧가루 estava 이쁘는 거기에 돼지 갈비다, 돼지 갈비야. 다른 음식을 입에 넣고 집중 안 써. 밥도 생각 안 날 만큼. 이걸 같이 먹어봐. 상큼하니 고기랑 무채 번져가? 이걸 그냥 국수처럼 이렇게 말아가지고. 무채 번져가, 무채 번져가. 시원한 무채랑 같이 먹으면. 여기 딱 먹으니까. 돼지 갈비 먹을 땐 전통 광고잖아. 나는 그래서 절임무 있잖아. 동그란 거 보다 아니라 채가 좋아. 조화가 안 돼. 이갈비랑 돼지 갈비랑. 두 번째 맛볼 음식은 한식 마니아. 문세훈의 소울푸드이자. 기본 1인 2공깃밥을 부르는 바로. 김치찌개입니다. 김치찌개. 수원 씨 8달구에 위치한 엄마의 손길이 느껴지는. 그런 묵은쥐찜 가게입니다. 묵은쥐찜 가게. 시작. 고기도 많이 들어갔다. 밑에는 그냥 온통 돼지 고기였다. 좋다. 저거 헌분어였구만. 아이고. 아이고. 씹기 좋아. 아이고, 날씨 잘 들었다. 진짜. 아, 맛있어. 자, 고기랑. 음. 밥이지? 음. 좀 더 고구네. 네. 고추장에. 오, 좋다. 야, 오히려 더 기름지다, 이게. 고추장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고추장 하나 넣었더니 또 맛이 확 바뀌었어요. 음. 오히려 더 기름지고. 그래. 말아먹지도 않아도 나요. 살짝. 오찌금찌 말아먹은 추억이었어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